안녕하세요 편만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그게 뭐냐 cpu와 이 cpu의 적절한 메인보드, 쿨러, 램 다 포함해서 가성비를 비교하는 표가 될 건데요 pc를 구매하려고 맘먹으신 분들은 사실 가성비 비교하기 좀 어렵잖아요 cpu만 계산해서는 딱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네가지 부품을 묶어서 가성비를 비교해주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보시면 pc 구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몇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일단 첫번째 인텔 철권 이슈 문제 그거 슬슬 어느정도 해결이 되나 봅니다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는 베이스라인하고 각 보드사에서 막 세팅해서 cpu 분량을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놨었는데 이제 인텔 디폴트값이라고 MSI든 아소스든 똑같은 이름이 붙은 디폴트값이 생겼습니다 요거 설정하시면 전압을 좀 튀게 만들던 cpu 옵션이 수정이 되고 그리고 전력 공급량이 어느정도 수정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i5 181, i7 253 이런식으로 수정이 되던데 전력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온도도 좀 낮아질 것이고 전압이 튀는 것도 분명히 지금 몇몇 옵션 부스트 옵션이라든지 cpu 옵션이라든지 손대면서 낮아지고 있으니 분량률이 당연히 줄어들긴 할 거에요 요걸 해결책으로 하고 리콜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입장 표명 안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겠죠 요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해놓고 그래서 인텔에 대한 불안감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 값을 적용하면 인텔 입장에서는 문제가 덜 생긴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둔 것 같으니까 쓰시는 분들은 저걸 적용하시고요 아니 성전자님 저거 적용하면 성능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성비교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표는 저 인텔 디폴트 값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성능을 얼추 적어둔 거기 때문에 요걸로도 가성비 제대로 비교가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인텔 말고 그냥 MD 선택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두번째 인텔이 자존심을 좀 굽힌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구형 제품이라도 할인을 크게 하지 않고 단종시켜버린 게 인텔이었는데요 요번에 몇몇 제품이 큰 폭의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4,5몰에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인텔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도비 계열 작업을 필수로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부터 AMD의 9000 시리즈가 실제로 판매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9950X, 9700X 이런 것도 있잖아요 3D 제품하고 논X 제품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는 또 몇 개월 뒤에 나올 거에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뒤에 나올 테니까 그거 구매하실 분들은 한 반년 가까이 존버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한 두 달만 존버해도 신제품 살 수 있으니까 약간 존버하시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7500F 사서 대충 쓰다가 보드 호환되니까 심지어 칩셋 밖에도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보드 호환됩니다 7500F 쓰고 있으면 이거 쓰다가 9800X3D 존버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세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사설이 길었으니까 오늘 영상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우선 좀 하이엔드 제품부터 같이 보자면 여기서 추천할만한 제품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인텔 제품들 지금 이슈도 있는데다가 가성비가 안 좋은 애들은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아까 제가 인텔 디폴트라는 값을 적용하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솔직히 이 정도 싱글 성능하고 이 정도 멀티 성능 보고 굳이 인텔을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라면은 좀 이제 곧 있으면 구형이 되긴 하겠지만 좀 걱정도 되고 가성비도 별로니까 AMD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요 7900X3D나 아니면 가격이 좀 내린 7900X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겠죠 뭐 사면 되죠? 7800X3D 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니 9800X3D 나올 건데 7800X3D를 지금 왜 사요? 라고 할 텐데 7800X3D 정도면은 9800X3D를 패싱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9800X3D한테 지는 거지 9700이나 9600X 정도의 게이밍 성능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안 날 게 뻔하고요 지금은 슬슬 가격이 안정화되기도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가끔 직접 조립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알리에서 직구하시면 훨씬 싼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요걸로 싹 사가지고 그냥 게임 용도로 쓰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지 않나 싶네요 여기 지금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인텔 건 다 제끼고요 근데 성전님 보니까 인텔 건 하나 색칠해 두셨는데 이건 왜 해놨나요? 제가 아까 인텔이 자존심을 굽혔다 했던 이유가 이거 두 가지 때문인데 한번 보세요 저번 달만 해도 56만원 57만원 53만원 하던 제품이 지금 42만원 4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13700KF는 거의 i5 가게에 팔고 있거든요 i5 14700KF가 40만원이잖아요 지금 그 가게에 팔고 있습니다 보시면 맞죠? 지금 그 가게에 팔고 있는데 당연히 i5 14세대보다는 멀티 성능도 뛰어나고 게이밍 성능도 뛰어나고 싱글 성능도 좀 더 좋거든요 쿨러만 약간 비싼 순행 쿨러를 감수할 수 있다면 이 13700KF는 아까 인텔 베이스 아니지 인텔 디포트죠 인텔 디포트를 걸고도 어더비 계열 작업에서는 좋고 충분히 게이밍에서 잘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장 PC가 급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은 존버 타는 게 맞고 지금 PC를 사야 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PC를 사야 되는 분들은 게이밍 순수 게이밍 용도다 7800X 3D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더비 계열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해야 된다 하신 분은 13700KF 그뿐만 아니라 렌더링 인코딩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 그것도 괜찮겠죠? 일단 멀티 성능이 괜찮거든요 이거 인텔 디포트 걸고도 한 130% 나와요 멀티 성능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도 13700KF 가시면은 좀 가성비 있게 쓸 것 같아요 3급 제품 중에 사는 양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 7900X 3D는 당장 급하게 사야 되고 멀티 성능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텔은 불안해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볼 만한 제품인데 강추하기는 힘들고 나머지는 쭉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두 제품 추천하고 하인드는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또 인텔이 자존심 구핀 게 보이는데 잘 봐봐요 13600KF 가격 보세요 원래 40만원이었거든요 정품이 지금 32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얼마 내려갔어요 20% 깎았어요 20% 네 인텔이 20% 깎은 건 첨부입니다 지금 20% 깎아가지고 얘가 그 여러분 181A를 공급하는 인텔 디펄트 값으로 하더라도 성능이 꽤 준수하거든요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보시면은 이 근접 라인은 얘한테 다 죽어요 이 근접 라인은 얘한테 다 죽고 여기까지 맞죠 가격이 압도적이잖아 지금 32만원인데 여기 애들 성능으로 다 죽여요 그 위에 애들 보면은 가격이 더 비싸고 맞죠 성능이 조금 더 높더라도 여기까지 성능이 조금 더 높더라도 가격이 훨씬 비싸고 아니면 조금 더 비싸고 여기는 노박 가격이니까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5700KF까지 다 죽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13700KF한테요 13700KF 얘는 해당 이슈로 분량이 아직 들어온 적도 없어요 제가 3-400개는 판 것 같은데 14700KF랑 포함해서요 그 1년 반 동안 근데 철권 이슈로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i5는 기본 전압도 별로 안 높고 아시다이피 발열도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요 전력소비량도 낮고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로 쓸만한 것 같아요 아니 한때 벌크 32만원 323만원 했거든 근데 정품이 지금 32만원 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 다음 세대 그냥 패싱하고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멀티 성능 가져가지고 작업도 적당히 되고 게임 성능도 무난하게 13600KF 쓸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가성비는 7500F입니다 여러분 게임 밖에 안하시면요 심지어 이놈은 여기에 있는 제품 중에서 싱글 성능 보드 멀티 성능 보드 게임 성능 보드 싹 다 가성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1번 순위는 7500F 추천이고 2번 순위는 13600KF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스트림에서는요 나머지 금전 라인은 볼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사면 혹은 거 알죠 누가 봐도 13600KF가 좋은데 가격도 더 싸거나 비슷하고 이제 i5 뭐 중급 학급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13600KF 사세요 그 아니면 더 가성비 좋은 7500F 사거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씩 물어보시더라구요 존버에서 저기 제가 원래 7500F랑 4060이나 4060K에 살려고 했는데 존버에서 그러면 9600X 가는 게 낫지 않나요? 하시는데 9600X는 처음에 출시하면 40만원 할 겁니다 적어도 40만원 비싸면 42만원 갈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행운가로 싸게 사도 38만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만원짜리 하고 40만원짜리 하고 비교 자체가 안되죠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7500F 보시는 분들이 9600X 못 사니까 존버에서 9600X 사겠다는 얘기는 안하시기 좋을거에요 그분들은 어차피 100만원 120만원 높아야 130만원 견적 보고 계실텐데 7500F 포기 그 저거 대신 9600X 가는 것보다 7500F 가고 40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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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가 되거나 4060이 TI가 6800 7700XT 이걸로 바꾸는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 올리는게 CPU를 올리는거보다 20만원 차이면 그렇기 때문에 7500F는 여전히 살만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더라구요 그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존버하기 위한 선택지도 될 수 있겠죠 어차피 보드가 호환이 되니까요 보드 좋은거 사고 7500F 사서 이 용도 저 용도로 적당히 쓰다가 중고로 팔아먹더라도 10만원은 받을거 아니에요 그럼 별수선에 안보고 다음세대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3D는 좀 늦게 나올테니까 한 6개월 저걸로 존버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는 두개 추천하겠습니다 13600KF 7500F 딴거 볼 필요없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메인스트림 하위 메인스트림이 간당간당이 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위에는 퍼포먼스라고 봐도 되고 메인스트림이라고 봐도 되는 라인업이고 밑에 라인업이 7500F를 넣어놓았더니 얘가 5등이에요 여기 전체에서 꽤 높죠 그럼 1,2등은 누울까요 1등은 5600F이고 2등이 5600X입니다 겹치죠 그러면 그냥 5600만 보면 되겠죠 둘이 상차에 거의 없거든요 확실하게 더 쌓는 5600 보는게 맞습니다 5600X는 17만원인데 5600은 13만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인텔의 자원심 구핀거 볼 수 있는데 11400F가 16만5천원인데 15000원 빠졌어요 10% 이상 가격 내렸어요 14만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이 가성비가 얼마 차이 안납니다 얼마 차이 안나요 총 가성비로 보면은 좀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데 10% 정도 총 가성비 말고 멀티 성능이나 싱글소능 가성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게이밍 가성비가 5600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이게 딴거보다는 보드값에서 차이가 벌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보드값이 좀 비싼게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 생각하면 지금 가성비는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예산이 한 3-4만원 더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12400F가도 괜찮고 진짜 나는 찐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 쓰고 싶다면 56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80만원 100만원 견적 짜시는 분들 요거 두개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업 다 볼 필요 없어요 7500F보다 못하다 생각해요 7500F가 적당한 멀티 성능에 뛰어난 게이밍 가성비도 가지고 있고 절대 성능 자체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쯤에 있는 애들 멀티 성능 좀 좋다고 갈아타기에는 13700KF가 얘들 다 팔죠 그래서 쫙 빼고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찐 가성비 5600 돈 조금 더 쓸 수 있다 3만원 4만원 정도 그럼 12400F 난 한 10만원 쓸 수 있는데 그럼 7500F 요렇게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트리 라인업 엔트리 라인업은 그냥 안 사는게 좋긴 한데 여기서 또 인텔이 자존심 굽히는게 보여요 12100F 저번 달만 해도 제가 12만원이라서 지금 5600하고 가격차이가 만원밖에 안나니까 갈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를 와 2만원 빼버렸네 20% 빠진거죠 20% 빠져가지고 10만원 밖에 안합니다 지금 9만7천원 이에요 그래서 12100F 이제는 또 살 수 있어요 한 70만원 견적 짜야되시는 분들 12100F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75만원 77만원 주고 그냥 5600 갈 것 같긴 한데 72만원 3만원 주고 이 견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색칠을 해뒀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네들 싹 다 쌓고 오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안 가는게 좋아요 레모보도 이쪽이 좀 더 하기 편하고 그래서 12100F의 시즌이 다시 왔고 5600G나 4650G는 내장그래픽이라 하신 분들은 여전히 쓸만하다 그 외에 라인업은 여전히 쓸모없다 너무 성능이 처지고 가성비도 별로다 라고 언급해 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 짓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7700을 사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7세대 7700 얘기하는 거거든요 7세대 7700 성능 10100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10100은 어떻죠 11100한테 처참하게 발려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 차이납니까 게임의 성능 막 거의 20% 차이나죠 멀티 성능 와 거의 50% 차이나는데 얘가 23%고 얘가 35%니까 신규 성능도 미친듯한 차이납니다 훨씬 빠릿해요 12100이 맞죠 근데 이거를 지금 95,000원 주고 사려고 하시던데 여러분 1세대부터 10세대까지는 살 이유가 없어요 중고로 사도 가성비 없습니다 그냥 중고로 5600 사면 얘네들 다 이겨요 게이밍 기준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보드 보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보드를 파십시오 인텔 1에서 10세대까지는 중고로 사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사실 이렇게 13세대 가격이랑 12세대 가격 7500, 5600 이런 애들이 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중고는 솔직한 말로 AMD 5600 중고 빼고는 살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 3950X 중고를 샀는데 쓸만하죠 한 5년 현역이죠 게임 용도로 좋죠 라고 물어보신 분한테 제가 팩폭을 했거든요 그거 뭐 게임에서는 5600 한테도 발리는데 35만원 주고 사셨다고요 와 큰 손해보셨네 그랬더니 삐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게임 용도로는 2세대 3세대 4세대 전부 사시면 안 돼요 성능격차가 너무 큽니다 알아두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은 카페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파가시고요 여러분이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빠이빠이